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? 아무도 네가 이 일로 상처받게 말하지 않았어 얼마든지 말할 게 있었어 재경아 당장 가란 말이야 나 때문에 재경이가 상처받게 말했어 온통 김아옥과 배신에 범쳐있어 엄마가 잘못해지면 저 아빠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 난 사과받을 자격 없어 인숙이한테 매달렸어 내 아들로 기운해달라 지완이만은 포기 못해요 다들 진심으로 공부 걱정했어요 난 소송 다 포기할게 정말 고맙소